도전할 때가 가군 부팅 시퀀스 퍼보 아예 공포 최적화 재귀 최적화 눈 헷히기 발 놀림 반사 신경이 필요할까 냉정함 단검 분사 칼질 재활용 연고 FTL 고개 아 능지 넣을 걸 그랬나? 비타 구체 하나 줍니다 재발용 재발용은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 파란 카드 등장하는 날이니까 안 나오겠죠 전략가 전략가 지금은 지금은 별로일 것 같은데 지금 넣어놓을까 나중에 넣읍시다 의심 꺼져 나이스하니까 엘리트 잡으러 갑시다 엘리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마리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다섯 마리 갈까? 가보자 1일 도전입니다 트위치 코는 잠깐만 나 발돌림 필요 없지 수비카드 단 한장도 없지 전무수석 나왔다 이게 굴러 갈까? 그러면 발돌림을 지우자 발봐 발돌림파이라는 듯 도전 꽃샘 수위 똥공격 임미야모님 안녕하세요 엘리트 까꾸기는 임만하십니다 공포 걸고 도전 라우저를 큰일만하십니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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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도전 되돌리기 제비 컴파일 드라이버 되돌리기도 괜찮을 것 같고 공포 타격수비가 없다면 강력하죠 쌍절곤 저것들도 나중에 넣자 부적 FTL 칼질 연고는 지금 남겨놓고 냉정한 이거는 높이격 못하네 최적화 전문성 담뱃대다 담뱃죽 근데 강화 강화해야 돼서 지금 별도 만들 것 같은데 대돌 FTL 고개 FTL 우어어 엔트로피다 하나 들고 갑시다 창공지능 코어스워지 창공지능이 왜 나와 작도 작도 작도도 미라소니라서 쓸만할 것 같은데 슬만할 것 같은데 채괄용을 강화할까 이제 드로우 조금 더 잘 놓질 수 있겠죠 부팅 과정 되돌리기 되돌리기 최적화 최적화 빙핑이 앵글 헤헤헤 그러면은 이제 고개를 강화해야 되나 아니면은 1층 보스 변실로봇이요 전기 역학 도플갱어 증폭 도플 고개부터 강화할까 근데 이거 뿔빵님 반갑습니다 FTL 고개 작도 되돌리기로 연고 올리는 것도 방법이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연고 너무 쌓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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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가 예라서 또 아 퍼펙트 힘들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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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아.. 푸시션까지 먹어야 되나? 일단 다음 턴 봅시다 22딜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휴.. 퍼펙트하기 힘드네 반사대만 없었으면 훨씬 나을텐데 독바르기 기계학습 하중시전 기계학습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지금 굳이 드로가 더 필요할까? 아니라고 봅니다 아.. 뭐 이런 것만 나오냐 짐승석상 영깃 석상 갑시다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어차피 재활용으로 덱 압축이 되는 상황이라서 자 엘리트 4마리 갈 수 있죠 4마리가 제일 많지 하나 둘 셋 넷 상점도 두개 보고 네 불도 많고 엘리트도 많으니까 진짜 좋다 상점 두개 가서 쭉 지우겠습니다 전략가 1층인거 애매해서 안넣었었는데 이제와서는 또 필요하네요 상점 두개 재활용 전용으로 고코스트 카드 하나 들어가도 괜찮겠다 과연 포지션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전략가가 없으니까 유성타격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킹버쉽 같은 모든 상품 50% 할인 한참 패스 산다 칼질 재우고 고구만 히 리 히 히 비타 눈앓히기 최적화 재귀 할인 유물들 글쎄요 섞어서 써본적이 없어 이제 에너지 올릴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어 오렌지 알약 하나 살까 알약이 필요할까 지금 유령의 영상 찍을거 아니면 필요없는데 성급함 성급함 넣으면 이제 끝나는거 같은데 다 된거 아니야 성급함 들어가면 전등 Ftl 지우고 성급함 전천히 나오려나 성급함 첫 터넨에만 에너지 하나 재활용 에너자이저 성급함 전문성도 강화를 하고 아무튼 지금 해결해야 될거는 코스트가 모자라다는 거겠죠 사실 최적화 0코스트로 만들고 나면 필요없는데 그러면 딱히 코스트를 지금 챙길 것도 아닌가요 최적화 최적화 0코스트 만들고 나면 성급함 돌리면서 돌아갈텐데 그래도 코스트가 모자라긴 하는구나 최적화 0코스트 흰 포션 계도 축산기 유연 축산기 하나 고개 핸드 완전 날렸네 어라알 파워 포션 대단원 나왔다 아 이거 알약 썼으면 형상으로 꿀빠는데 그래도 형상 넣어놓을까? 재활용하면 된대 재활용하면 된대 아니면은 머단원? 머단원은 근데 성급함 넣었으면 못써요 성급함을 안 넣었으면 짚겠는데 형상을 재활용할 용도로 쓰겠습니다 재활용할 용도 아니면 형상 지금 써도 될 것 같은데 뭐 형상 써도 상관없지 알약이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되면 형상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음? 실수했네 그래도 짐승석상임 길각이 아니었던 거인 전기역학 핵분열 다시 시작 핵분열도 코스트 얻기 좋겠지만 지금 없으니까 다시 시작 무난하게 집어 가죠 아이고 위장크림 대박 너무 좋습니다 관리자부터 잡을까? 퀵너 자이저 킹너 자이저 공포 되돌리기 대비기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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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방의 적들이 적은 HPL가 됩니다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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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 꺼져 삽 독박 필요없죠 딜이 보존한게 아니니까 말리기밖에 더해 최적화 한장 지울까? 기왕 하는거 하이랜드 둬야지 반사신경을 강화해랄까? 제규 그냥 강호해서 쓰죠 방어도 웃기 편할거 같은데 에너자이저 지금 당장은 이대로 쓸 수 있을거 같아요 우리 제규한테 왜그래요 제발 욕 왜케 안잡히냐 룬 12면체 음 너무 좋고 같이 비면체 아드도 씁시다 흡연이나 더 할까? 되돌리기도 이제 딱히 필요없지 일단 덜 말리기 합시다 에너자이저 강화하면은 물론 좋겠지만 지금 굳이 필요한건 아닌거 같아요 저거 어떻게 인공물 까지? 공포를 포기할까 그냥 인공물 깔 방법이 없네 지금 최적화 강화할걸 이거 몇대나 때려야되지? 얼마나 때려야되시고 오후 그래도 금방 잡네 얼마나 감내해야 하는가 이제 버퍼 넣어도 되죠 얼마나 때려야지 하면서 힘든 척 다하더니 첫 던에 죽이는 거 봐라 압박망량 수준 그래도 많이 때렸잖아요 한참 때렸네 껌별 하면 되겠죠 아스트롤라베도 지금 딱 휴일 없을 거고 껌은 별로 극한에 이륙 챙기면서 넘어갑시다 핑핑이 나왔네 핑핑색 이러면은 창공지능 같은 거 챙겨야 되나 낄낄빠빠 못하는 달팽이색 창공지능으로 일단 엘리트 제일 많은 길로 갑시다 안쪽으로 갑시다 도착ados 보카무샨 눈에 대한 isten 아유, 은은 세월에 잡냐, 이거. 최적화를 강화를 해놓을까? 과학 핑핑. 아드는 하이랜더 땜에 넣지 말고. 총매는 독 챙기기 힘들텐데. 아이스크림. 두번째 턴을 안가는거임. 하이머 달팽이 잡을때는 필요할수도 있겠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건 달팽이 밖에 없으니까요. 아드는 저거. 아드는 하이랜더 하려고 안넣을거에요. 아이스크림. 허니 좋고 힘만하십니다. 케미컬 고챙이. 하긴 케미컬 불쾌해도 되겠다. 저거. 강몸집어도 되고. 이제 돈 쓸일없지. 상점이 아이없다. 아이없다. 게임을 은하님만 갔습니다. 이제 엑스카드 안넣음. 이제 엑스카드 안넣음. 이제 엑스카드 안넣음. 이제 엑스카드 안넣음. 이거 빨리 투자적화 강화하고싶은데. 에고가 없네요. 불이라도 있어야 강화를 할텐데. 해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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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안 버렸지나. 그러면 비타 써도 안주겠네. 해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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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펙트 카드 얘기하는건데. 도플은 다운톤을 가야 쓰죠. 다운톤을 안가는거임. 달팽이이기 때문에 넣을수도 있겠는데. 다운톤을 안가서 못쓴다고 합니다. 다운톤을 안가서 못쓴다고 합니다. 평상, 비타, 영구, 영구 영구 같은 것도 남겨놓는 게 좋았으려나 이거보다 더 사기치는 사람이 있을걸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에.. 안되더라구요 언제나 더 높은 점수가 있더라구요 저주인이요? 저주가 없네 다시 시작서 또 괜히 넣었다 다시 시작서 또 괜히 넣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찾은 세상당 인사를 만나요 인사.. 인사.. 1층 픽업 안 했을걸요? 닌두? 안 들고 갈게요. 보스도 핑핑인데. 그 닌두 특 쓰잘데기 없음. 아유 왜이렇게 뭐가 좀 복잡스럽냐. 돌리기 불편하네. 다시 시작. 필요도 없는 거 들어가 있고. 아유 이거 끝까지. 달팽이 잡을 거 안나오는데 이거.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네.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달팽이 그냥 버퍼 돌리면서 잡을 수 있을런가요? 뇌우도 별로 데미지 안나올거 아니에요? 갑분 뇌 아유 정신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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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노갈 병불필없고 아유 결국 끝까지 안나오네 아유 정신없어 아유 정신없어 아유 정신없어 아유 정신없어 아유 정신없어 아유 정신없어 아까 떨어져서 눈알키기 잃어버린거는 결과적으로는 괜찮았네 힘 포션 좋다 빙하? 빙하로 때우지 뭐 결국에 달팽이 잡기에 좋은거 안나왔네 이쁘게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쁘쁘 Our super 쁘쁘 쁘쁘쁘 아베에에에에에에에 앗.먹어. 꺼져. 쁘쁘쁘쁘쁘 아 연구가 들어갔네 귀찮게 아까 눈알튀기 잃어버린거 아깝다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래도 얘는 점액투성이 안넣잖아 개이득이네 잘 씻고 잘 말린 별팽이 이제 다음에 풀리면은 아 이번 턴은 못잡을거같은데 그냥 넘길까 어차피 못잡을거 아뇨 이걸로도 먹어볼까 아 이거 풀리고나서 유령의 영상 씁니다니까 넘깁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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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강해진 달팽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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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거 광속 못했네 2분만 빨랐으면 50점 인데 이거 버퍼 유령의 영상 아들 다시 시작 작도 다 빼도 돌아가니까 거지도 가능했겠네요 작도 빼고 더 배를 쬐어야 했나 유령의 영상 필요가 없었네 반쯤은 재활용 하려고 넣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